있습니다. 11번 문항 볼게요. 11번은요. k가 얼마일 때? 1일 때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포물선의 준선 준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이 포물선의 준선이 얼마인지는 아셔야 돼요. 초점은요. 그렇죠. 1, 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 맞습니까? 네 좋아요. 그러면 이 그래프와 포물선의 준선 그리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넣어둬요. 넓이가 얼마겠습니까?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. 지금 이제 좀 진하게 그리면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 이 fx를 이제 k가 1이니까 이 값은 자연 대수 2에 x 플러스 1제곱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지나가요? y축 여기는요. x축 그 다음에 x는 얼마예요? 이렇게.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진 부분 넓이 얼마입니까? 여기겠죠? 여기, 여기, 여기. 따라서 11번 넓이를 이 부분의 넓이를 대문자 라지 s로 쓴다면 이 라지 s 값은. 어디부터요? 마이너스 1부터. x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요.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? 0까지. 마이너스 1부터 여기 0까지. 누구를 적분합니까? 자연 대수 2에 x 플러스 1제곱 dx 이렇게 됩니다. 맞죠? 응, 이 값은 얼마예요. 계산하면 자연 대수 2에 x 플러스 1제곱. 적분하면 네, 똑같습니다. 자연 대수 2에 x 플러스 1제곱. 적분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0까지. 0 대입하면 네, 1제곱이니까 그냥 안 써도 되고요. 마이너스.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에 0제곱이니까. 자연 대수 2에 0제곱이니까 1.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자연 대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11번 문항의 정답이었습니다. 맞죠? 네, 좋아요. 12번으로 갈게요. 12번 문항은 포물선. 여기 이제 지우고요. 상태에서 지우고. 포물선 y제곱은 4x 위에 점 4,0.